아 야 영구 생일하고 고기도 다고 먹고 좋다 예 형님 어 영구야 생일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형님 어 어 야 그 형이 그 시간이 없어가지고 생일 선물을 못 샀다 에이씨 죄송합니다 아 이거 뭐 이래 이거 진짜 이거 어 야 그나저나 새로 들어온 막두기인가 뭔가 여기로 오기로 했냐 네 형님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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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정이 아니네? 오빠 어머 야 너 경찰 됐다더니 그래 이 도끼파에서 잠입 수사 중이야 아 그래서 남자 문제 한거야? 어머 보지 마 오빠에게만은 예쁜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는데 제발 눈 닫고 귀 닫아 어떻게 변한게 하나도 없냐 뭐가 널 향한 내 마음 오빠 야 야 야 니들 지금 서로 머리 맞대고 뭐하고 있는거냐 네? 연인처럼 네? 그게 아니고요 연인은 사실은 눈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? 뭐 뭐 이 꼬라보뇨 어? 아아 내가 이겼죠 맞아 제간뚱이가 하나 들어왔어 그럼은 입죠 야 우리 제간뚱이 먹고 싶은 안주 하나 시켜봐봐 그러면은 저 제육볶음 시켜주세요 야 그거 맵잖아 어? 그러면은 치즈계란 말이야 아 느끼하잖아 홍합 홍합탕 아 티린내 나잖아 니가 시켜 처먹어 이 개지자식아 아 뭐 아 돈도 씹어먹게 생겨가지고 뭐가 그렇게 까탄스러워 야 아 뭐 시어머니야 시집살이 시키냐 야 어이 저식이 진짜 아 형님 30초 형님 아 야 됐고 야 너 물 부서달라 그래 알겠습니다요 언니 여기 물 좀 주세요 언니야 잠깐 응? 너 지금 저 여자 언니라고 불렀냐 어 언니 아 어 너 가만 보니까 라인도 이렇게 잡힌 거 같고 제가 요즘 관리해서야 너 진짜 여자야? 남자다 그때 왜 언니라고 부르냐고 그래 어 형님 이거는 기본 매너입니다요 아 여자한테 언니라 그래야지 괜히 아줌마라 그랬다가는 홍구녕이 납니다요 말도 안 돼 소리 하고 있는데 아 진짜 아 저 아줌마 아 아줌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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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하는 거지 내가 아니 이게 지금 누가 온다 아줌마라는 거야 시집가 온 거 처녀한테 아니 아줌마 맞으니까 아줌마라 그러지 몰라 그래 아하 야 그렇게 치면 너도 아줌마야 쥐도 늙어가지고 야 이 엽현대야 너 너 지금 똘레네배라고 나한테 아줌마라 뭐라 그랬냐 너 지금 어? 아주 의도 터져야 정신을 차린 니가 아이고 있어 봐 너 너는 지금 차 봐 차 봐 어허 어 봤냐 어 놔라 너 너 이거 놔라 으흠 어? 으잇 으잇 으윽 아휴 내가 진짜 이거 아휴 뭐 하하 아이고 동대납사람들 돼지가 사람 집사 어무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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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수가 없을 일이니까 아휴 나 아휴 아휴 나 나 아이고 난 변없이 사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보지마 눈 닫고 귀 닫아 알았어 아이고 도끼파가 우리 구역 술집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? 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야 야 막둥아 너 매운맛 좀 보여줘라 아 제가요? 매운? 매운맛 좀 보여줘 매운맛 저 갑자기 내가? 보여줘? 니가 죽어라 이 전신주여 아 나 이걸 확 내가 지켜줄게 아이고 아주 개판이네 개판 형님 애들과이나 똑바로 하세요 아유 야 이게 지금 남의 식구들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죄송합니다 형님 너네 한 줄로 서 너네 좀 맞아야지 이게 뭐 하는 거야 창피하게 연구야 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냐? 맞는 거 야 쇼야 너 애들 관리 잘해야 될 거 아니야? 아 어떡해 야 막둥아 야 막둥아 꺼져 아악 너 일루와 하지마 몰라 일로와 어 너 밀어 너 일로 안와 nuc 헉 뭐야 어어 뭐야 야왕 도깨비 뭐야 이석하고 바른 또깨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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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꺼져 아 есть 야 너 뭐야 형님들의 기억들이 막둥이치다요 하하 대기 감사합니다.